제가 오늘 세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색다블 수납매 여실히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고 생생한 마디는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누적 수익률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 한 70%가 늘어났습니다. 70% 늘어나가지고 269.1%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어제 들어간 워터라는 종목입니다. 워터 포트는 지금 DI가 있고 콜마 BNH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날아갔고 상하 프로탱크 그 다음에 워터 이렇게 있는데 먼저 워터부터 한번 볼게요. 워터는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자 요거 요거 어제 매수한 게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섭죠.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섭다. 제가 그랬죠. 만약에 이제 이런 차트가 이렇게 어제 이제 20% 밑에 깔아놨는데 이제 체결이 안 됐어요.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체결이 안 되면 종가 매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종가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상한가 갔으면 또 편입이 안 됐겠죠. 그래서 다행히 어제 상한가는 안 갔고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파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게 어제 얼마 붙였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제 이렇게 거래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서 잡느냐.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네모 친 부분 눌림목에서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뻗어버리는 경우에 제가 확률을 한 번 해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는 바로 뻗어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뻗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매수를 오래 하신 분은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종가 매수를 합니다. 구석에 처박힌 종목 앞만 해봐야 종가 매수 자리. 종가 매수는요. 그 다음날 떠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떠서 먹으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날 떠서 갈지 안 갈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떤 일정한 어떤 차트와 캔들은 좀 존재는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장대 한복 났다가 그 다음날 장대 한복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거는 실패할 확률을 줄이려면 일반 개별 종목으로 급등한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시장의 핵심 세트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먹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트 다음 달 2차 목표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DI 잠깐 볼게요. DI도 이 엄청난 고가권에서 쉘이 들이대버렸습니다. 이건 완전 노각민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 간 종목이에요. 400% 간 종목인데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날. 이 날 생시오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거래를 붙였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한 300%, 400% 오른 종목이 더 돌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거래가 붙어야 되겠죠. 거래가 여기 붙어가지고 갖다 쉘이 또 땡겨버렸죠. 이런 캔들을 자꾸 하다 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고 이거는 이제 21선 손줄 잡아야 됩니다. 이 매매를 하는 사람은 계속 이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좀 해보면 대단히 뭐랄까 빠르게 올라간다.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데버시스터즈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날라가버렸죠. 데버시스터즈. 지금 이 데버시스터즈는 이게 제가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서 들어갔죠. 보시면 5월 13일 날. 한 달 됐는데. 보세요. 이어갔다 들이대버렸습니다. 이게 돌파 아닙니까. 물론 한 달 지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해도 1차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다가 뺀단 말이죠. 뺄 때 이제 21선을 지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은 21선이 아니고 61선까지 쫙 빼버려요. 그래서 손줄 다 털어먹고 그러다가 다시 21선으로 올라섰죠. 이 날. 이 날 21선으로 갭으로 뛰어서 올라섰죠. 이거 돌파로 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그냥 보이면 그냥 해버립니다. 제가.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서 돌파가 안 됐죠.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뺐어요. 그리고 빼면은 여기죠. 여기서 돌파를 했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데버시트는 쿠키런 때문에 그냥 급등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면 콜마 BNH 이것도 한 5% 먹었습니다. 콜마 BNH도 콜마 BNH 올라갔다 뺐고 콜마 BNH는 이렇게 또 보세요. 이렇게 박스 끈을 돌파를 했죠. 돌파했잖아요. 그럼 돌파를 해가지고 이때 들어갔죠. 여기에. 이건 그냥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갖다 먹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바로 먹어버렸잖아요. 이렇게. 5%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럼 올라가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래 붙인.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근기식이죠. 근간기능식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상하 프로테크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상하 프로테크 이거는 이거는 이제 수소차인데 이거는 비슷해요. 이게. 1차 상승이 나왔죠. 지금 수소 테마가 안 가서 그래요. 만약 가면 이게 이제 1동으로 갈 것 같고 1차 상승이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뺐어요. 2억까지 갖다 빼버렸죠. 어디까지 뺐냐면 여기 12월달 1월달 고점 여기까지 딱 빼네요. 하죠. 12월달 1월달 고점까지 딱 빼고 다시 쳐 올려버렸죠. 이러면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종고점 자리까지 다시 뺐다가 다시 또 올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장대항봉으로 땡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메인 에너지나 2, 3, 4월달 급등하면 그냥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일단 61선에서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 한방 원캔들로 갖다 당기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들이대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조금 쉬겠죠. 쉬겠다가 돌파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5월달에 들어간 종목이라서 7월달에 아마 편입이 편입이 제외되겠죠. 그래서 7월달에 한번 편입할 수 있는지 상압포로 테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도 바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 이것도 겁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왔다갔다 하는 종목인데 설명을 좀 찾도록 해볼게요. 6,390원 DIC라는 종목입니다. DIC 이 종목은 변속기 만난 회사고 감속기 만난 회사입니다. 국내 1위 회사고요. 오늘 아침부터 그냥 갖다 당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거래가 시가총액이 2,500억 지금 1,000억이 붙여있고 돌파로 봅니다. 이 차트는 그냥 돌파를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래 보여주고 이거는 그냥 갖다 들이대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문제는 이게 왜 올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오르면 쳐맞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시장 핵심 섹터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어제 폭스바게인이 리비안 7조원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리비안의 시간에서 한 6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리비안 관련 종목들은 옛날에 리비안 상장할 때 그때 에코캡, 대원화성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시총이 작아요. 500억짜리들이에요. 그래서 시가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인데 이 DRC는 옛날에 리비안 상장할 때 같은 섹터 리비안 테마로 엮인 종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리비안 테마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자회사 데일 USA가 있습니다. 데일 USA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 향 기어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리비안에 투자했잖아요. 그럼 리비안 기어는 전부 다 이 데일 USA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리비안이 계속 적자가 나다가 폭스바겐 7조원 투자로 살아나는 모습이니까 앞으로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1등주는 오늘 점상으로 간 옛날부터 얘가 1등이었어요. 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점으로 찍어버렸거든요. 이게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시총이 지금 이제 7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섹트로 형성이 되면 얘를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국가수공사 때려잡은 것처럼 무조건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걸 언제 잡아야 될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에코캡 다음에 이게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리비안은 대원화성을 보시면 이게 지금 시총이 작아가지고 그리고 바닥이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붕 띄었는데 보통 이제 그 유스가 미국장에 유스가 나와가지고 붕 이렇게 시가가 지금 대원화성 같은 경우 한 20호 떼었어요. 이렇게 붕 띄워버리면 엄번 크게 떨어집니다. 엄번 크게 떨어지면 그거는 죽은 테마주예요. 그런데 이게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에코캡이 점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개보를 크게 띄우고 아래 꼬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눌리목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DRC가 이제 붙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DRC는 시총이 500억짜리가 아니고 이거 2천억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보시면 이제 DRC는 이렇게 DM 이렇게 기어 감속기 납품한 회사고 그다음 다음 장보면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약간 징그러운데 이게 굴 굴 껍데기입니다. 굴 껍데기 그러니까 이 굴 껍데기가 왜 난데없이 굴 껍데기냐 그러는데 저도 오늘 굴 껍데기 처음 봤습니다. 이게 DRC가 굴 한번 읽어볼게요. 굴 껍데기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 폐 플라스틱을 하학적으로 분해해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해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SK케미컬, 롯데케미컬, LG학도 지금 이 기술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DRC가 터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중기술 해중학기술 시장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넘겨야 되겠네요. 굴 껍데기입니다. 굴 껍데기로 플라스틱 폐를 만드는 건 처음 들어서 어쨌든 DRC 분기별 실적 추이는 이렇게 분기별 한 1500억씩 나오고 있고 영업이 또 탄탄한 매출액 한 8천억이 나오는 탄탄한 회사니까 한번 이번에 굴 껍데기 종목으로 한번 편지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굴 껍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해중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인데 이 해중기술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떠한 사업 분야에 들어가서 어떠한 시너지를 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굴 껍데기 오늘 그냥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굴 껍데기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요. 폐플라스틱을 하학적으로 분해한다고 그러니까 굴 껍데기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굴 껍데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관련된 시장이 몇 년 후에 한 6조 원 시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기술에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SK케미카 방금 이야기했던 노테케미카 그래서 DIC가 특허를 일단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 해중기술 폐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6,720원 2차는 7,680원 손절은 5,1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무료방송 5시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쇼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DIC 차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매수 가격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